식단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툰박의 피지컬 관장님 2022년 2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앞으로 이 코너를 함께 만들어갈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고 몸짱으로 다시 태어난 퐁빡이 퐁살로 퐁석천 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코너가 바뀌어도 늘 생존력이 만내빈 석천이 반가워요 너무 눈부십니다 우리 홍석천씨 운동 너튜브계 1인자 어떤 몸이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킹메이커 빡빡이 아저씨야 너튜브 김계란씨입니다 우와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바로 반갑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로만 했었는데 라디오는 또 처음이네요 죄송할 때는 별그레 너튜브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죠 초심잘아가지고 잘해봐요 두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두 달 전에 김계란씨를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는데 이렇게 또 정식으로 코너 게스트 최파타 패밀리가 되셨습니다 너무 반갑죠 그리고 일단 저랑 너무 외관적으로 케미가 너무 잘 맞게 생겼죠 쌍라이트 형제 네 그래서 이제 코너 이름도 투빡의 피지컬 관장님인데 그 계란씨가 처음 나오셨을 때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이고 참 이게 이성균 어떻게 그때 그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좀 들었다는 분 계시나요 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라디오를 안 듣다가 근데 이제 다 그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DM이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아 이거 너무 라디오 잘 봤다 그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김계란씨 캐릭터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약간 연예계 생명력을 좀 유지하기에 되게 좋은 친구예요 묻어가는 걸로 한 40년 전에 쌍라이트 형제라고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40년 만에 다시 유행이 돌아왔네요 아 그러네 2022년은 우리 투빡 이거 아주 뜹니다 맞습니다 투빡 쌍라이트 형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김계란씨랑 홍석천씨가 프로젝트를 하셨었잖아요 프로젝트 10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홍석천씨가 멋지게 정말 몸을 만드셨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 딱 68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 1키로도 안 찍는 거야 원래 제가 78키로까지 쪘었던 몸인데 66키로까지 제가 뺐었거든요 2키로야 뭐 원래 최종 목표가 근데 68키로였어 최종 목표가 68키로였어 근데 제가 더 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다가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계란씨가 저를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고 이제 맛이 들리니까 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 모든 참가자들이 그 의욕이 정말 너무나 좋아가지고 김계란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모티베이션이 장난이 아니셨어요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에 50 넘어서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20대들은 조금만 해도 근육이 팍팍 붙는데 얼마나 꼴백이신데 맞아요 이형지 레원 너무 꼴백이었어요 네 영지도 너무 예쁘고 네 우리 2312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석촌오빠 토요일 오후에 옆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10년 가까이 짝꿍이 끊임없이 바뀌는데 빡빡이 아저씨 김계란씨와는 몇 년 함께 갈 것 같나요? 오래 가야죠 오래 가야죠 근데 우리 김계란씨가 스케줄이 또 엄청 또 바쁘니까 제가 맞춰드려야죠 셔파타라고 하면 물론 바로 이제 또 물론 지금 바로 뛰어오겠습니다 네 요거 녹음해놓고 좋습니다 이 진아씨가 우리 김계란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화정언니랑 석촌오빠 토요일마다 먹는 얘기만 계속 하던데 이제 김계란님 눈치 보여서 먹는 얘기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엄청 모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말에는 늘 맛있는 거 먹자는 취지로 먹는 얘기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코너를 또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좀 좋은 쪽으로 아니 그래도 또 완전 단식하고 절식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경각심 가끔씩 한번 나오러 오는 이제 그냥 토팍 쌍라이트 형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하정씨 정도 나이 때 되면 건강하게 잘 먹는 거를 그렇죠 운동도 해가면서 그렇죠 나도 이제 아까 김계란님한테 나도 좀 몸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렇죠 막 엄지를 막 지켜주시면서 들어오세요 근데 쉬운 건 아니지만 또 물론 뭐 쉬운 일이 없죠 그렇죠? 노페인 노게인 네 근데 운동은 첫 발이 어려운 거고 맞아요 한 번 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 정말 전국에 있는 이제 시작하는 운동 헬리니 분들 맞습니다 희망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터링 포인트 그렇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시작이 바랍니다 여러분 네 진짜 그러면 저는 김계란씨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멘탈 관리라든지 굉장히 정신력이 장난 아닌데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건 좀 타고난 DNA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런 것도 있죠? 아니 물론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요즘은 이제 이 스트레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좀 더 다시 풀리더라고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를 한 번 내가 되짚어보면 이거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또 이제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뭔가 자기만의 약간 그 습관을 찾는 것 같아요 노하우를 찾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는데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은 와 정말 행복해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만족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내가 불닭볶음면에 진짜 해 진짜 많아 오늘까지만 먹을 거니까 먹고 죽자 이러면 나중에 스트레스 더 쌓이고 그렇죠 조금 피곤해도 아 조금 걸어볼까? 조금 할까? 이러면 조금 힘이 되지만 저렇게 성취감이 있어서 진짜 스트레스가 이제 탁 풀려서 오고 그래서 바로 이 주말에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이 두 분이 도와드릴 건데요 네 아 이 최진주님 네 뭐라고 하셨나요? 계란님 얼마 전에 영지씨가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불닭라면을 아이고야 두 봉지 다 먹었다고 하던데 바디 프로필 찍고 이렇게 달려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달려도 된다 안 달려도 된다 이건 당연히 달려도 됩니다 달려도 되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절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매일 불닭라면을 두 봉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매일 먹으면 안 되죠 뭐 사실 방송에 나온 하루만 또 먹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냥 기도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게요 너무 웃긴 게 생활이 바뀐 게 보통 야식 땡길 때 라면 끓여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라면보다는 그래도 스파게티가 조금 나을까 그것도 오일로 해가지고 제가 명란 트러플 뭐 하나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걸로 어젯밤에도 한번 해먹었거든요 가벼워 그러니까 라면 먹었을 때보다는 좀 가볍더라고 그게 제가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그것도 먹지 말까요? 계란님? 아니요 아니요 근데 라면 스파게티 말고 신라면 겉면이라는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데 겉면을 놔두고 왜 겉면을 굳이 튀긴 면보다는 말린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사소한 맞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도 좀 몸에 좋은 칼로리가 적은 거 이런 거를 또 골라 먹게 되는 것도 필요하네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초콜릿 두 쪽보다는 브로콜리 토마토 무슨 닭가슴살 한 대 좀 먹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초콜릿 그냥 하나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 조절해 가면서 6345님이 6345님이요 근데 계란님 올해도 프로틴스 워너원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연예인과 함께하고 싶은가요? 혹시 우리 최파타의 수장 화정님 어때요? 화정님 좋죠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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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님 괜찮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사실 이제 제의를 드렸어요 일단은 프로틴스 101 프로젝트 시즌2는 일단 또 시청자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한 5월쯤에 여름 준비를 목표로 아 좋아 여름 준비를 목표로 딱 100일일째 여름 준비를 하는 목표로 해서 하고 화보를 해운대 가서 찍어 아 좋겠다 진짜 광안리나 해운대 망상 해석장 또 많거든요 좋은 포인트가 양양 양양 서핑 또 이거 딱 들고 또 서퍼 또 하면 또 엄청 멋있을 거예요 나 5월에 갈까봐 다시 오셔도 되긴 한데 다시 오시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특박의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어떤 코너인지 우리 두 분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다이어트나 운동이 고민인 분들의 일주일간 식단과 운동량을 사연으로 받아서 사연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측해 보고 그에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 몸무게 등 자신의 그런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보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저희가 무슨 뭐 보이스피싱이나 쓰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절대 뭐 다른 아이디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계란 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나 간단한 운동법 그리고 운동 식단에 관한 궁금증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어디로 보낼까요 방송 중에는요 문자번호 샵 1077 느낌표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고릴라 어플 또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시고 싶다면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빠게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드립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딱 봐서 안 나와요 맞아요 백상 10만 원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도움도 받고 맞아요 참 요즘 뭐 나의 몸 또 건강한 몸 나아가서 아름다운 몸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너가 두 분에게 두 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팁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일주일간 식단 운동 일기 혹은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신 거 저희가 알아볼게요 자 가오의 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막 맞아 맞아 뭔가 새롭게 네 새롭게 가오의 시작 듣고 올게요 와 지금 여러분 사연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 커피 윤기영 님이 어 운동할 때 땀복 입고 하는 게 효과적인 게 맞나요? 땀이 많이 나면 다이어트에 좋나요? 하 참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또 피지컬 갤러리에 땀복 관련해서 다뤘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물론 이제 그 땀복을 입었어 그럼 이제 굉장히 덥잖아 열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지방을 더 태우고 칼로리를 더 소비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 큰 영향은 절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땀이 많이 나고 나서 이제 체중기 올라가면 꼭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여다 그렇지만 그 땀복을 굳이 뭐 추천하지는 않는다 약간 그 대회나 이런 조금 개체량을 맞추는 것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우나나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너무 탈수 증상 때문에 막 어지럽고 이런 정도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적당히 그러니까요 활용하면 좀 뭐 그러면 어떤 운동복이 제일 좋나요? 운동복이요? 네 일단 가장 자기가 딱 입었을 때 편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피트 된 게 낫나요? 아니면 좀 넉넉한 게 낫나요? 어 그것도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건 것 같아요 레깅스 입고 다녀요 레깅스 너 왜 입고 다녀냐 했을 때 왜 그래요 왜 사실 저는 시그네처라고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풀스쿼트 스쿼트를 좀 깊게 앉을 때 확실히 레깅스가 잘 신축하겠다고 늘어나면서 느낌이 좋아요 아 이게 확 잘 늘어나는 느낌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운동이 잘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달라붙는 게 달라붙는 게 그게 뭐 개인 성향이지만 근데 또 산책하고 이럴 때는 또 넉넉한 그런 바지도 괜찮잖아요 제가 김계란 씨하고 처음 방송했을 때 핑크색 레깅스를 입고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거 잘 입으시는데 이 사람이 취향이 독특하다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뭐 사실 운동하는데 핑크 색깔 레깅스 입고 헬스장 가면 또 시선 강탈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운동하러 갔을 때 특히 이제 뭐 필라테스트도 그렇고 그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딱 운동목만 봐도 아 연차가 오래되신 분이다 신인이다 비기너다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꼭 상관없는 그물 같은 것도 하나 딱 걸치시고 위에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있어 디테일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요즘엔 패션 되게 많이 신경 써가지고요 그 운동 그 헬스클럽에서 비치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도 하시지만 와 요즘은 진짜 운동복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원래 헬스장에 회원복이 있는데 요즘 회원복 잘 안 해보시고 아들 개인 운동복을 다 챙겨오죠 회원복을 나만 입었더라고 저도 근데 종종 애용합니다 저도 애용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다 그냥 회원복만 입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아니 왜냐하면 몸매가 너무 좋은 친구들은 정말 안 뽐내듯이 입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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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기독기라고 이왕 그러면 난 회원복으로 간다? 나는 차라리 막 이런 식으로 느낌이 그럼요 그렇게 한 두 달 가면요 나도 옷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욕심이 나고 뽐내기가 있으니까 자 3412님이 네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몸무게보다는 눈바디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이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는 대신 내 몸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바디 측정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음 조금 그게 하나 있어 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 지방층을 이제 측정하는 집게가 있는데 빨래집게 같은 거? 빨래집게 말고 그 아 그 이름이 있었는데 지방층을 이렇게 하는 지방층 약간 그 살을 찝는 집게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조금 얇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눈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쵸 일단은 그 봤을 때 네 체관의 그런 조금 둘레를 통해서 딱 측정을 하는 것도 봤을 때 그러니까 옷 같은 걸 입어보면 좀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인바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턴가 그 체지방이 뭐 줄었다 근육이 늘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늘 인바디를 재볼 수 없으니까 어떤 그냥 뭐 어제 뭐 땀 많이 빼서 1kg 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바디 인바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 눈바디라고 해서 이제 그냥 딱 눈으로 딱 거울을 봤을 때 그냥 이제 인바디에다가 이제 그 눈이라는 눈으로 봤을 때 유관인바디라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 같은 게 이제 붙은 건데 신조어인데 이제 딱 거울만 봤을 때 내가 몸이 얼마나 변했는지 눈으로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지 않나 측정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무게는 변함이 없어도 내가 이제 청바지를 입었을 때 좀 낙낙해졌다 이러면 좀 잘 되고 있는 거죠 옷바디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옷바디 제가 너무 좋은 게 예전에 입었던 바지들이 양복 바지들이 다 맞아 아이고 좋겠다 너무 좋은 앞머리길 얼마나 잘했어 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체중계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막 체중 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재줘도 되고 근데 체중계를 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늘어서 이제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 매일 쟀으면 좋겠어요 근데 체중이라는 게 숫자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이제 완전히 저열량을 하고 또 운동도 막 빡세게 했는데 다음 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 아니 이거 뭐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사실 이제 또 운동을 과하게 해서 체액이 몰려가지고 부종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잠시 이렇게 또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말고 네 절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오케이 내가 진짜 그 식단을 잘하고 있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아 오케이 일시적인 부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BTS의 핏땀 눈물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도 네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홍석천씨 그리고 너튜버 김계란씨와 함께 할게요 치킨 한 마리 스커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사업이 시작됐고요 본격적으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여러분들의 식단 운동 일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디양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요 키는 165cm 몸무게는 62kg입니다 이번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제 나름대로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는 하는 일 특성상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밖에 할 수 없고요 먹는 것도 고구마,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정말 프로 다이어트처럼 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일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주일간의 식단과 운동은요 아침에는 호박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었고요 점심에는 회사 사내 식당을 이용했어요 주로 밥, 국, 반찬 3, 4개 정도 나오는 백반입니다 어제 메뉴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돈까스, 어묵볶음 아이고야 이렇게 나왔고요 밥은 현미밥으로 3분의 2 정도 먹었습니다 저녁은 야근하지 않은 날은 삶은 달걀 두 개만 먹었고요 문제는 야근하는 날인데 그때는 저녁까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고 메뉴는 점심과 동일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동료들과 야식을 시켜 먹기도 했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한 20분 빠르게 걷기로 했고요 근력운동도 아주 안 하진 않았어요 스쿼트 30개 정도 했던 것 같고 알형은 0.5kg 들고 팔 운동 10번 정도 물론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연말 연시라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주말에 나가서 술도 한 잔 했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도 제 딴에는 하긴 한 거잖아요 땀도 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제 식당과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참 이게 진짜 일단은 디양, 우리 데드리프트 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양 일단 익명을 요청한 우리 디양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근데 지금 사연은 되게 평범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좀 먹고 살잖아요 그쵸 보통 직장인들은 이 정도 근데 운동을 좀 하느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세 번이나 간다면 이건 이거는 살은 안 빠져도 충분히 몸무게 유지는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일단 이게 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봤을 때는 일주일에 세 번 운동을 한다고 기입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러닝머신 20분 정도 떴습니다 그래서 코트 30회 사실 이제 한 2분이면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량 0.5kg 들고 팔 운동 10번 팔꿈치 주관절을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10번 한 거거든요 굉장히 들으면서 이 데드리프트 양은 지금 본인의 운동 시간을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요 25분도 지금 운동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에 지금 3일 해봤자 75분 운동을 한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심 뭐 먹었습니다 지금 와 지금 회사 메뉴 너무 좋아요 저 사내 복지 너무 좋습니다 사내 거의 뭐 진짜 거의 출장 뷔페예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돈까스 어묵볶음 사실 와 얜가는 한식 뷔페보다 지금 식단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근력 운동을 일단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간을 한번 늘려봅시다 그래서 일단 런닝머신 20분 걸은 거를 일단 스쿼트랑 팔 운동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런닝머신을 20분을 탔으면 오늘은 40분 타는 걸로 한번 늘려보고 또 한 2주 뒤에는 1시간 타는 걸로 한번 늘려보고 시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천천히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보통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식단이에요 일단 식단은 우리 그러면 굳이 한번 만져보진 맙시다 식단 터치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일단 극단적으로 너무하면 확 갑자기 내 삶이 막 바뀌면서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운동 양부터 조금씩 늘려보고 체중의 변화를 보고 어? 뭔가 체중 증가폭이 좀 줄었어 그게 그럼 긍정적이죠 여기서 이제 천천히 또 이제 뭐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밥 한 숟갈을 먼저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단에서 조금씩 간식 한 개씩 이렇게 조금씩 덜어내면서 천천히 다이어트로 좀 접근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돈까스는 먹지 말라고 돈까스 이거 괜찮아요? 일단은 메뉴를 딱히 만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갑자기 돈까스 안 좋아요 뭐 닭가슴살 무조건 먹어야 되고 스리라차 소스 먹어야 되고 이거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다고 무조건 닭가슴살 고구마 무슨 브로콜리 뭐 토마토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시작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다행이다 맞아 그 다행이다 해도 좋은데 본인이 제일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일단은 제일 먼저 뺀다라고 하면 메뉴를 만약에 식단을 뺀다고 하면 튀긴 것부터 일단 조금 제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석천이가 왜요? 뭐요? 김말이 튀김이랑 갖고 왔었대요 그렇죠 오른쪽 제 시야에 분식집이 하나 보였는데 저는 분식집인 줄 알았어요 라디오 녹음장인지 분식집인지 사실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김계란님 김계란씨는 가끔 그런 떡볶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드시죠? 안 드시나요? 사실 먹죠 저도 이제 인간인데 엽기 떡볶이 신전 떡볶이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계에 같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양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짜 배부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소화가 되고 배가 부르다라는 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한 몇 개 정도 먹고 좀 시간 걸리면 이제 갑자기 배불러지겠구나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양의 문제 양의 홍석천씨는 이번에 이제 못 맞을 때 가장 먼저 끓던 음식이 뭐였어요? 저요? 저는 일단 찌개 종류를 조금 줄였어요 국물이 있는 거를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고구마를 매일같이 매일같이 약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구마랑 가장 중요한 게 밥을 제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지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식당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밥을 일단 2분의 1로 줄이고 무조건 너무 좋아요 한입은 아니어도 이렇게 하나씩 사소한 식감 좀씩 좀씩 줄이고 생선을 주로 먹었어요 아 생선 네 약간 찌개보다는 생선구이를 먹고 제가 물어봤더니 약간 삼치구이라든가 고등어구이도 조금 기름이 있지만 생선이 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고매가뜨리도 많고 네 그리고 생선구이집 전국에 맛있는 집을 다 다녔어요 근데 김계란님 네 왜 다이어트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고구마 이런 거 많이 먹나요? 닭가슴살 뭐 고구마 계란 닭고개 굉장히 유명하죠 닭고개 근데 흔히 대중들한테 다이어트하면 뭐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자리가 잡혀서 문화처럼 된 거지 마찬가지로 다른 음식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리고 좀 이제 사실 보통 닭가슴살 같은 경우도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생선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 많거든요 오징어 오징어도 좋아 네 오징어도 꽤 좋대 오징어 좋아 난 그래서 오징어찌게 먹어 근데 닭가슴살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 찌개잖아 그렇구나 이제 닭가슴살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단백질 원으로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지고 고구마도 약간 그런 까라일 것 같아요 네 까라라 죄송한데 그런 개토 제가 계속 주의를 줬잖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상표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한 줄이나 해야 되겠어 제가 머릿속에 쇠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게 그런 게 더 우리의 아저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들으시다 불편하셔서 다음부터는 제가 또 단어선 때 우리 고객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랐어요 됐어요 다 그렇군요 가성비가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단백질 재료로 소고기 같은 거 좋은데 그걸 계속 먹기에는 가격이 세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도 이제 부위별로 또 이제 영양성분이 달라요 또 이제 찾아온 우둔살 채끝살 안심 뭐 진짜 종교가 많아요 다양하게 진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데드리프트 양이라고 불렀던 디양 오늘 특박관장님의 피드백대로 유산소 운동을 좀 늘려보고 일단 운동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뭐 버피니 뭐 스커트니 이런 거 말고 그냥 밖에 나가는 연습부터 하는 것도 괜찮죠 진짜 왜냐하면 사람이 확 갑자기 이게 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부담 안 되면 선회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TV 보는 시간에 이거 그냥 스커트를 그냥 한 하루에 10개를 한 10번 세트 생각하고 100개를 해? 근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안 어렵더라고요 나도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석찬 씨가 해봤으니까 계속 계란님이 스커트를 하라고 기본 그래서 했더니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면 무조건 하체 운동 근력이 되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020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2월 5일이니까 제가 1월 1일부터 결심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는 그냥 스커트 5개라도 왜 그냥 그게 뭐 처음부터 50개 500개 하면 그러니까 5개라도 하자 하면 하게 되면 15개 하고 20개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거나 눈이거나 하루에 한 개를 하더라도 하자 하는 걸로 딱 그냥 스커트만 하나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그게 그렇지 왜냐하면 하루에 한 개만 해도 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킨을 바르고 이제 스킨 약간 스며뜰 동안 거울 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점점 점점 근육이 생기는지 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도 스커트입니다 그냥 이제 굳이 스커트라는 거를 막 특별하게 부여하지 마시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뭐 이런 쪽 다른 움직임들을 좀 한번 우리 한 번에 많이 해보자 움직임을 많이 움직여보자 자 그러면 디앙 오늘 특파관장님의 피드백대로 천천히 식단과 천천히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픽보이 휀인의 다이어트 듣고 올게요 아 우리 근데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김계란 씨가 뭐 선곡을 줄줄이 되네요 보통 그런 노래 잘 들으세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노래 어떤 거라고요? 아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곡 이제 대표적인 곡이 굉장히 많죠 박보람 씨의 예뻐졌다 뭐 에일리 씨의 이제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박보람 씨의 예뻐졌다도 예뻐졌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먹었던 식단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하면서 이제 식단 공유를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뻐졌잖아요 그치? 다이어트 하시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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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긴다 다음 주에는 선곡도 좀 준비해 주세요 아까 일단 몇 개 알아볼게요 그러면 가오의 시작처럼 동기부여가 되고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김계란님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 진짜 더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그 논문 결과가 제가 알기로 근데 이게 또 사람 봐야 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텐포가 엄청 빠른 노래 들으면 또 이제 또 급하게 집중을 못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날의 약간 기분에 따라서 노래를 좀 조절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면서 내내 혼자 운동할 수 있거든요 계란님 스튜디오 내 박효신 씨의 굿바이에 꽂혀가지고 아니 진짜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한 시간 풀로 그냥 그게 되게 슬프고 잔잔한 노래인데 운동에 집중하게 끝장나요 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 코너에서는 이제 그런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막 힘이 나고 이런 선곡을 주로 해서 나중에 우리 얘기 다 빼고 그것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하면 운동할 때 좋게 좋아요 진짜 공유해드리고 싶은 곡이 참 많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운동 전에 꼭 듣는 그 영상이나 또 곡이 많아요 좋아 엘리에 보여줄 게 진짜 최고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툭박이 피지컬 관장님 코너를 진행해봤는데 처음이라 살짝 더구덕 한 면이 있어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꼭 주말에 들으실 수 있는 코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그래도 처음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두 분 일단 저는 계란님을 워낙에 좋아하는 분이고 계란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참 부러워요 몸도 부럽고 얼굴은 안 부러워요 난 멘탈도 너무 부러워요 네 얼굴은 저랑 비슷한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김기란 씨는 어떠셨어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진짜 또 굉장히 편안하고 존경하는 우리 또 석천님과 과장님과 또 이렇게 우리 최파타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진짜 그 운동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아는 선에서 또 이제 오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화장님을 가르치는 걸로 왜? 난 잘하고 있어 화장님을 가르치는 거는 라디오에서 말고 이제 계란집으로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참 기대도 되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궁금한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식단 또 보내주시면 또 김기란님이 쫙 훑어주시고 또 홍석천 씨가 자기가 또 빼봤으니까 또 여러 가지 양념 쳐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 아 못 뺐으면 우리 얘기 안 듣는데 저렇게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으니까 또 들어줍니다 네 자 끝곡으로 펜타곤의 빛나리 이거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선곡이 나의 몸은 빛이 나리 아니 몸이 빛나는 거예요 머리가 빛나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난다는 건 여러 몸모로 속상하네요 사실 주말 점심에 속상하네요 아니요 이건 그런 빛나리가 아니라 빛이 나리 아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펜타곤의 빛나리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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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아멘